근데 그릇이 크려면요 어떻게 해야지 그릇이 커지냐면요 사력을 다해야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죽을둥 살둥해야 커져요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실력이 커져요 내가 아직 여유롭잖아요 그럼 그릇이 커지진 않아서 실력이 정밀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이 역경을 줄 때 어느 정도 주냐면 내가 사력을 다하게 줘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내 실력은 느는데 화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을 다 쓴다고요 인내력 다 써요 육바람일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면 인내력 다 끌어둬어요 나누는 사랑의 마음 다 끌어둬어요 나의 절제력 다 끌어둬어요 총동원했는데도 될뚱말뚱하게 와요 나보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감당 안 되게 오니까 살짝 크게 오죠 역경이 오려면 나를 키워줄 역경은 그럼 요거를 담으려다가 내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릇이 크면요 아무리 큰 것도 그릇 안에서 놀아요 그릇이 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이 주먹은 지금 못 담죠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요 내 역량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릇에는 이거 죽으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그릇을 키우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맹자에도 하늘에 크게 쓰려면 역경 준다는 게 그릇 키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릇을 좀 더 키워서 쓰려고 그렇다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릇 키우는 연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부니까 수행이 는다는 거는 내 그릇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니까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알아서 역경이 찾아오니까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이 안 되더라도 안 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그릇 안 돌아보고 덤비면 너무 좌절하고요 내 그릇에 이건 너무 큰 일인데 하면요 잘 넘기는 것도 수행입니다 거기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것도 수행입니다 방어온전 잘해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은 자기 역량을 항상 돌아보면서 가야 돼요 하늘이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셨겠지 하고 막 덤비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혜롭게 판단해서 잘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하늘은 아 이건 너무 큰데 저기 이건 내 영향에서 안 돼 그러면 지혜롭게 그걸 잘 빠져나오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보면 다 수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가 제일 좋은 일이냐면요 조금 노력하면 될 만한 일이요 지금 내가 하기엔 벅찬데 좀 노력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그 정도 일이 내가 목표로 하기에 딱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표가 낮으면 게을러지고요 너무 목표가 높으면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가 할 만한 만큼만 목표 세우고 일단 가시는데 지금 내가 좀 많이 노력해야 될 정도 살짝 그 정도 목표를 잡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그릇이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성취가 되면 당장에 내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번에 꼭 넘겨보자 목표를 중간 목표를 잘 잡으세요 이번에는 이거 하나는 어떻게든 내가 소화해보자 만약에 말씀하신 남편분의 요거 한번 수용해보자 이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수용 못하던 때에 비하면 엄청 커진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용하다 보면 커지지 않겠어요? 예전엔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예전을 돌아보면요 예전엔 나 이거 진짜 손도 못대던 일인데 이제는 이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네까지 가면 완전 성공이죠 예전엔 그러다보다는 거 예전엔 militтра